1호 스타일의 웨딩 슈즈 받아보았구요 발이 되게 편하고 제가 발목이 되게 얇아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줄였는데 그래도 좀 큰 것 같긴 한데 발이 되게 편해요 레이스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데 그냥 일반 옷에도 잘 어울린 것 같고 자수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일단 뒤에 D급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되게 편해요 안 아프고 저는 240ml 1호 스타일의 웨딩 슈즈 였습니다